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한파와 너울성 파도로 강원도에서 주말과 크리스마스 휴일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높은 파도가 치면서 강릉 정동진과 금진을 잇는 헌하로를 비롯한 일부 해안도로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삼척에서는 어제 항포구에 정박 중이던 어선 10여 척이 뒤집히거나 침몰했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한파 속에 지난 23일부터 20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던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에서는 13가구 20명의 주민들이 난방이 안 돼 대피했다가 오늘 새벽 정상화됐고 이달 들어 동상에 걸리는 등 도내 한랭 질환제는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급증했고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도 16건 접수됐습니다.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올 한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퇴계동의 2,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5,500여 세대가 모여 있는 춘천 시내 최대 주거단지 중 하나인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춘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46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5월부터 계속 줄어들어 10월엔 155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넓혀봐도 6월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져 10월에는 3월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19년 입주를 시작해 신축 아파트로 인기를 끌던 춘천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올 4월 17층 세대가 5억 8,400만 원이었는데 13층 세대는 이번 달 21일 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층수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8개월 만에 6,900만 원, 11.8%가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들여다보니 춘천은 올해 5월 106.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내려 11월 103.3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전체 가격 지수도 8월 106.5에서 11월 105.3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여파로 2023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5%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건설 자재값 상승 영향으로 지역 신축 아파트 시세와의 차이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에게 자금 운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자기가 감내 가능한 범위, 대출을 받든 아니면 자기 자금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며 매매 수급 지수가 85.3까지 하락해 1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3으로, 지난 2020년 6월 15일 8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3년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8일 기준 115.7까지 오른 뒤, 지난 7월 4일 99.7로 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국가별 수출 기준에 맞춰 필요한 인증을 지원하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나라마다 다른 의료기기 인증 방식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별로 인증 기준이 다른데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임상 확대 등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이 같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2026년까지 111억 원을 지원받아 수출 기업 입장에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인증 정보와 규격 등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초기 상담부터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여기에 각 기업 내 인증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상반기까지는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의료기기 수출 기준이 많이 상향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기업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총 생산은 8,8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70%는 해외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됐던 국제 의료기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인증 지원센터 구축이 지역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지난 한 주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일주일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06명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826명 보다 1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늘은 저녁 6시 기준으로 춘천 251명과 원주 204명, 강릉 71명, 홍천 72명, 속초 52명 등 879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85만 명을 넘었습니다. 번번이 무산돼 왔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에 원주시와 강원도 의회가 가세해 이번에는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현재 원주시가 지원청 부지 매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전 계획이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 문턱을 넘기 수월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도의원 등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도 원주교육지원청 부지 매각 등 도교육청을 상대로 이전 사업 조기 추진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에 중앙 투자를 반려했고, 좁고 낡은 건물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 결과가 오는 27일 통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진단평가를 실시한 초등학교 229곳과 중학교 80곳 등 전체 60%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27일의 평가 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개별 성취 수준을 교과별, 영역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내년에 학력 향상 종합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 한 달가량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간 초속 15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고주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산림청은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산림 진화 헬기 30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고성과 속초, 강릉 삼척 지역에는 대형 헬기 4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원년인 내년에 정부 예산 9조 18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8조 7,758억 원을 지키고, 국회 단계에서 2,425억 원이 증액돼 내년에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반영된 핵심 사업은 춘천 속초 철도 건설 207억 원과 춘천 서면대교 건설 10억 원,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200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민선 8기 핵심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신규 사업으로 대거 반영돼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강릉원주대와 경동대가 모집군을 변경합니다. 강릉원주대는 가나다군 분할 모집에서 나다군 분할 모집으로, 경동대는 가나다군 분할 모집에서 가나군 분할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배연환 앵커가 주말 뉴스 진행을 맡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탄절 뉴스데스컬 강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